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 많이들 하실 텐데요. 중장년층들이 퇴직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행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중장년 기술인력들을 퇴직 후 창업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충남도 염성분 창업기반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남도청 소상공기업과 창업기반팀장 염성분입니다. 네 먼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1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신규 주관기관 공모사업에서 저희 충남지역의 두 대학 한서대와 권양대가 선정되었는데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에서는 최종선정기관 4곳 가운데 두 곳이 도내에서 선정되는 쾌고를 이뤘습니다. 이번 공모선정은 지난 2019년 당진시 선정 이후 도내 두 번째인데요. 그동안 천안아산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번 공모선정을 계기로 서북권역과 남북권역의 창업생태계 기반 조성과 중장년 대상 창업지원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구체적으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조성 위치는 서산시 해미면 한서대 인구관과 운산시 대학로 권양대 산학협력관이며 각각 입주 공간 및 협업 공간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기술 경험을 보유한 사업 성격률이 높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 보육공간 제공, 창업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경영 지원 등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네 앞서 지난 2019년 당진시가 선정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진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성과도 궁금합니다. 네 당진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독창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중장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업 운영평가 결과 우수 등급인 A 등급으로 선정되는 등 창업의 메카로 자리매금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장을 초빙하여 벤처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정책지원 제도 활용 방안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한 창업간담회를 개최하여 입주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의견을 나누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사업계획 추진 계획도 말씀해 주시죠. 네 앞으로 7월 중에는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과 선정기관인 한서대와 건양대 간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예비 창업자 발굴, 중장년 기술 아카데미 운영, 멘토링 프로그램, 네트워킹 프로그램, 창업기업 선택형 프로그램, 협업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경험을 갖춘 중장년 예비 창업자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에서는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염성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